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아직 변경된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 오늘은 신규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식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GV80은 3가지 엔진으로 판매 중인데요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과 직렬 4기통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V6 3.5 터보 가솔린입니다 디젤 1종과 가솔린 2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로 보고 있는 멜세데스 벤츠나 BMW의 경우 신형 SUV 모델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하고 있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제네시스가 시장 트렌드보다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파워트레인 변화를 꾀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던 직렬 6기통 3.0L 디젤 엔진을 과감히 삭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3.0L 디젤 엔진의 경우 현대 기아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GV80에만 적용된 엔진이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엔진으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빠르게 단종시킨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현재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 6기통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모델은 GV80과 모하비인데요 모하비는 V6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GV80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는 다른 엔진입니다 물론 시장 트렌드가 디젤 엔진을 줄여 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출시 3년 만에 단종시키는 건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GV80의 경우 디젤 엔진에 대한 니즈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고려하시던 분들에게는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3.0 디젤 엔진이 사라진 라인업에 어떤 엔진이 추가되느냐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이 추가됩니다 이 엔진은 기존 G90 풀체인지 롱일 베이스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엔진이고요 23년식이 되면서 G90 일반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에서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 엔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엔진 라인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드디어 제네시스 GV80에서도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된다는 부분이고요 아쉬운 측면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5 터보가 아니라 3.5 터보 엔진에만 전동화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엔진 자체의 가격이 비쌉니다 G90 기준으로 3.5 터보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선택하면 추가금으로 약 600만원이 붙는데 아마 신형 GV80에서는 이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옵션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GV80에서 3.5 터보 엔진을 선택하게 되면 574만원이 추가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되는 걸 감안했을 때 금액 상승폭을 보면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의 옵션 가격은 600만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신형 GV80에 적용되는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어떤 특징을 가진 엔진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출력은 415마력에 토크 56.0으로 기존 순수 가솔린 3.5 터보가 380마력에 토크 54.0을 내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출력은 35마력 상승, 토크는 이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제로백 같은 경우에도 6.2초에서 5.7초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토크보다는 마력의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독일 브랜드에서 경험했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제네시스에 적용된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그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경우 슈퍼차저와 터보 차저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써 터보 차저만은 사용했을 땐 초기 응답성 부분에서 딜레이가 생기는 일종의 터보 렉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 응답성이 빠른 슈퍼차저를 함께 적용한 것이 제네시스에서 사용하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입니다 그리고 그 슈퍼차저를 기계식이 아닌 48V 배터리를 통해 전동식으로 사용하여 효율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죠 무게 또한 기계식보다는 가벼워 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엔진이 탑재가 되면 운전자는 실제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내가 제네시스 gv80에서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이 엔진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이 적용되었을 때 이 점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대 토크가 1300rpm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액셀을 살짝 밟기만 해도 토크 56.0이 발휘돼서 높지 않은 속도에서도 빠른 가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초반 가속에 답답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이 적용된 23년식 제네시스 g90을 시승했을 때도 초반 가속이 상당히 빨랐고요 답답하지 않은 주행 성능이 만족스럽다고 시승기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gv80에서도 똑같이 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전의 bmw 오너였는데 이번에 gv80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엑셀 반응도 좀 느리고 차가 좀 굼뜨네 답답하네라고 느끼셨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그런 아쉬움들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 엔진의 옵션 가격이 gv80에서는 정확히 얼마에 출시가 될지 그리고 엔진 스펙이 g90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출시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나서 정말 이 엔진이 600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옵션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gv80에 새로운 엔진 라인업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엔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 라인업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추가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모델인데요 바로 gv80 쿠페 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gv80은 기본 바디타입과 쿠페형 바디타입 두 가지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죠 새로운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은 gv80 쿠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v8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넉넉한 2열 헤드룸과 트렁크 공간을 갖춘 gv80이냐 2열과 트렁크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완전히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시한 gv80 쿠페냐의 기로에서 엄청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gv80 디자인도 워낙 멋졌는데요 쿠페는 또 얼마나 더 멋져졌을지 실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제네시스 gv80 뿐만이 아닙니다 제네시스 gv80과 경쟁하고 있는 멜세데스 벤치 g2와 bmw x5 역시나 쿠페형 모델과 함께 판매 중이기 때문에 g2를 살지 g2 쿠페를 살지 x5를 살지 x6를 살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gv80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경 중에서 확실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헤드라이트인데요 기존 일자형 방식에서 현재 g90 풀체인지에 적용된 mla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gv80과 gv80 쿠페 모두 이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방식도 꽤나 멋지고 괜찮은데 아무래도 부분 변경 시에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는 헤드라이트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요 헤드라이트만 바꾸더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상을 안겨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신형 gv80 페이스리프트의 새로운 파워트레인 적용에 대한 소식과 gv80 쿠페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추후에 인테리어와 더욱 자세한 출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곧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로는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식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v80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더욱 더 자세한 소식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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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